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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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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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미니쿠퍼 클럽맨 기본형 2세대입니다 이 차량 2017년식의 주행거리 9만 2천 키로구요 엔카 신단바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g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구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구요 이어서 굿넷 쭉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범퍼도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은 림 끝쪽에 생활기스 있구요 제로 맞췄습니다 5.30mm 65% 남은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부펜터치 아주 살짝씩 있구요 이어서 도워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현재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생활기스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제로 맞췄습니다 5.38mm 65% 남았습니다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구요 후방센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도 폴딩에서 더 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구요 도어도 쭉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사이드미러 깨끗한 상태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92,57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이동해서 선루프 볼게요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구요 앞쪽에는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핏이야 모니터 봐주시면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반 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에어컨 조절 버튼 마련되어 있구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오토 스탑,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USB 억스 시가책 이용 가능하구요 그리고 점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고요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파시트 설치 가능하고 바닥에 포일매트 그리고 앞쪽 시가책 이용 가능하구요 선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이동할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구요 엔진룸이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업구역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편마모 업구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불 차례구요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마모 업구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업구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쿠퍼 클럽맨 기본형 2세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륜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hortcuts A A A A A B A B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